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우수하서 9장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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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량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느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우수하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려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우수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우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벗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여우수하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우수하가 그들을 여우하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며 여우하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우수하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가난한 땅 가운데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소식이 가난한 족속에게 전역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가난한 일곱 족속이 함께 모여서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여 함께 연합하여 이 일들을 이겨내고자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그런데 가난한 칠족속 중에 하나인 희족속에 속한 이 기부온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부온 주민들은 지금까지 출애굽 여정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요동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호성과 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조금씩 알아가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땅의 거민이 아니라 오래전 먼 곳에서 떠난 선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화친을 맺자고 함께 화친을 제안하기 이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분명하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우리 세번역성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가난한 땅에 있는 족속과 어떠한 언약도 화친도 맺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본 주민들이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며 화친을 맺자고 제안하는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새롭게 당장 정착해야 될 땅,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노동력입니다. 그들이 밭을 개간하고 그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당연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화친을 안 맺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여기이고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죠? 또 어기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기본 주민에게 속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 장면은 여호사서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변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문제와 어떠한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 평온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까마닷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 사신들이 헤어진 옷과 공팡이 익은 빵을 보고 속은 것처럼 당장 어떠한 현상 앞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결국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그 판단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결정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쉬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에세의 집에 가서 일곱 명의 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고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철제 엘리압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준수하게 생긴 거예요. 큰 키며 그의 목소리 그의 외모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즉시로 철제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하는 중심을 보는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을 어떻게 하죠? 당장 그 직시로 멈춥니다. 기부은 족속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어떤 차이에서부터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느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내 느낌이 좋은 대로 행하느냐 결국 그 차이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잠깐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잠시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에게는 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어떠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녀의 왕이심을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많은 선택지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려울 때 아니면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습니다. 사주팔자를 보거나 운세를 보거나 다양한 타로점을 보거나 다양한 신을 찾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주님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묻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았던 다잇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잇이 어떻게 주님께 묻고 반응하는지 3회의상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3회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잇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 내가 가서 이 불레새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잇에게 이르시되 가서 불레새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일라 성읍에는 타장마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곡식 창고 우리의 중요한 병참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다잇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불레새가 그일라를 쳐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잇이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됩니까? 많은 자신의 부하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사울에게 언제 쫓겨서 언제 또 붙잡힘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일에 있어서 반대가 급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묻습니다. 23장 4절입니다. 다잇이 다잇이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라 하신지라 다잇이 자칫 부하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잇은 매 순간 어떠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신의 최대의 대적이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삶 어떻게 다잇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잇은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그는 잠깐 멈출 수 있었고 그 멈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잠깐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하게 되면 힘들게 됩니다. 어렵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급하게 마련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을 찾아오거든요. 약심이 찾아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그 문제는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집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니온 목사님 이 계신 교인이란 이유로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분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생활하자 많은 간수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간수가 자기 임의대로 잠시 나가서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니까 잠깐 나가서 다시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버니온 목사님이 잠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즉시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너무 궁금한 간수가 물어봅니다. 왜 나가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만나지 않냐고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러자 이 존 버니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존 버니온 목사님이 감옥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자마자 이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살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존 버니온 목사님이 간수의 말을 듣고 나갔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반응하는 사람은 때로는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분명하게 그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저의 기도에 답변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했던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적인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 말씀하시지 않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소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내 뜻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임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모든 시간이 우리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느리다고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당장 이 선택 앞에서 이 선택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까?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 자존심을 굽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본능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결정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제는 내가의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내 본능에 내가 충실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주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생생의 모든 시간의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묻고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는 믿음의 은혜를 놓아여 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기한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철저하게 주님께 묻고 움직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소리 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비록 좁은 길 가시바퀴를 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것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예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철저한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구할 것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나를 이끄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완전한 순종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여권에 내가 이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삶 그 아버지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믿음의 은혜를 무조건 문학적인 불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